단초점 렌즈 프로젝터 안녕하세요. 벤큐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황홍나입니다. 벤큐는 짧은 거리에서도 큰 영상을 표현하는 단초점 렌즈 프로젝터를 출시한 바 있고, 최근 단초점 프로젝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새로운 모델들을 출시하였습니다. 단초점 렌즈 프로젝터는 기존 프로젝터 대비 약 1분의 1 거리로도 같은 크기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원룸 오피스나 작은 강의실, 방에서 거리의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발표자의 눈부심이나 움직임에 의한 화면 그림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흰색 스크린이 없다 하더라도 배경색 맞춤 기능이 있어 원본 색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최대 4,000시간의 긴 램프 수명으로 경제적이며, HDTV 호환 및 독립 색상 관리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P771은 3000원시의 밝기로 타사의 단초점 렌즈 프로젝터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밝기 때문에 일반 회의실이나 교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MP512ST 역시 XGA 해상도로 작은 회의실이나 강의실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MP512ST의 경우 HDMI 단자와 2개의 5W 스피커로 가정에서 게임이나 영화 감상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벤큐 MP5 단초점 시리즈는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다 디자인상을 올해 수상하였고, 브릴리언트 칼라 기술로 아름다운 외관과 함께 우수한 영상을 재현합니다. 벤큐 단초점 렌즈 프로젝터는 1m의 거리에만 있으면 TV보다도 더 큰 영상을 구현합니다. 이처럼 거리와 공간의 제약 없이 큰 영상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요는 크게 늘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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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